네, 전해드린 대로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할 K-POP 콘서트 BTS의 출연 여부를 놓고 지금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장 김현정 민주당 평택 을 지역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어 BTS가 콘서트에 참여해서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국방부가 조치를 취해달라는 글을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의도였는지 먼저 성일정 의원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공연을 해주면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좀 갖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BTS는 제가 20대, 21대에 병역을 면제해주자고 법안을 낸 당사자가 접니다. 소속사나 BTS 측 의사는 확인을 먼저 해보셨나요? 아닙니다. 거기는 제가 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를 안 했고 한번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자, 들으신 것처럼 성일정 의원 BTS 측 의사 출연 의사 확인 없이 검토 차원에서 국방부의 출연 요청, 협조 요청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멤버 두 명이 지금 군복무중이잖아요, BTS. 차출 압박하고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사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당의 입장 김기현 대표가 얘기했듯이 당 차원에서 얘기된 것은 아니고 성일정 의원이 아까 나왔지만 BTS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병역 의무 관련해서 대중문화예술인도 병역특례제도에 포함시키자라고 개정안을 낼 정도로. 그래서 아마 본인이 의견을 낸 것 같은데 저것이 SNS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고요. 아마 성일정 의원의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BTS가 다섯 명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 두 명이 군대에 입대해 있단 말이죠. 만약에 공연을 하게 되면 두 명이 나와서 같이 완전체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취지의 아마 공연을 하게 되면 군내에서도 두 명을 지원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했던 것 같고요. 공연 자체에 참석해달라는 압박욕으로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군대에 있는 두 분만 나와서 공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와 협의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공연에 참석하게 되면 군대에서도 협조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 제시 차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글쎄요. 지금 어려워진 젠버리 때문에 BTS도 나와주고 이러면 전 세계 국민들이 좋아하는 BTS니까 도움이 될 것 같다는데 공권력 갑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좀 지나친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성의원의 의도를 떠나서 이것이 젠버리 정신에도 좀 반하고요. 그렇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벌써 이제 이 성일종 의원이 이제 국방위 의원 아닙니까? 국방부 대변인도 벌써 이 발언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껴서 소속사와 협의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뭐 BTS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차지했던 가장 인기 있는 가수 그룹 아닙니까? 세계적인 그룹이죠. 그래서 이제 BTS의 팬들조차도 이렇게 젠버리 행사에 잘못된 점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BTS를 활용하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의 퇴행이고 강압적인 공권력의 갑질이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젠버리 상황에 대해서 준비 소홀과 준비 부족으로 인한 것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차분차분해서 이 대회를 안전하게 잘 마무리하는 거로 가야지 이렇게 다른 것들로 뭔가를 덮으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덮는다고 이런 사고방식을 보면 안 되는 게 어쨌든 지금 약간의 파행을 거쳐서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일단 전 세계에서 볼 때 BTS가 참석을 하면 어쨌든 이게 빛나는 건 맞기 때문에 덮는다는 시각.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 가실 때도 BTS 갔어요. 그때도 아마 청와대에서 초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중국 가실 때도 그때 엑소인 거에 그룹 갔잖아요. 이런 식으로 외교적 활동에 문화가 결부가 되면 더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다만 이제 BTS 팬들이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BTS가 출연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런 압력성 때문에 자주 유지되면 안 된다. 그런데 타케민 행정관도 예전에 말했지만 BTS라는 그룹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이런 그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예전에 기후에 불과하고 일단은 BTS가 참석할지 여부를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죠. 소속사와. 그렇죠. 그러나 참석해서 만약에 대회가 상황에 끝난다면 지난 여름에 있었던 10주 전 페스타에 75만 명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가 입장에서 좋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지적인 거죠. 지금 11일이지 않습니까? 공연 일자가. 이제 3일 남았어요. 3일 남았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그룹인데 준비도 소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연하는 것 자체가 본인들한테는 되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 여당의 의원이 국방의 의원이 그렇게 국방부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강압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말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콘서트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고 말씀해 줬습니다만 이틀 앞인데 오늘 문체부가 최종 출연진 명단을 발표를 합니다. BTS 출연 관련해서 국방부와 문체부의 입장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작게 이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좀 추진하는 쪽이 될까요? 저는 추진이 되면 좋죠. 그런데 그 방법상에 적법하자는 방법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추진돼서 BTS가 만약에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젠버리의 성공 이런 것 떠나서 어쨌든 지난번에 엑스포를 위한 무료 공연도 했기 때문에 공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젠버리 이상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2년 후에는 또 아테젠버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것이 문화가 외교를 추동하는 큰 역할로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일단 팬들과 또 BTS 스케줄 이런 걸 먼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BTS의 공연이 국격을 높아지는 것이냐 반드시 이렇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요. 이미 지금까지의 과정들에 대해서 CNN을 비롯해서 외신들은 지금 국가적 수치 그리고 소송 전으로 비화드릴 수 있다는 등 하고 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외신들의 보도를 통제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비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이것이 예정되어 있고 뭔가 준비기간도 충분하고 또 7명이 모두 같이 지금 활동하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거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정이 난다니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요. 후시마 오염수 방류를 송토하는 이 간담회 자리에 6살에서 10살 사이의 어린이들을 불러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그 모습을 먼저 보고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세대 활동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얼 하냐고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은 건 우리나라 대통령이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걸 찬성했다는 거예요. 핵 오염수 배출 문제에 대해서 총력 단결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저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신 것처럼 어제 간담회에서는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초등학생 어린이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을 송토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라고 발언을 못할 건 아니지만 저 장소도 그렇고 또 굳이 윤석열 대통령까지 언급하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사실 저희가 저런 장면들을 TV상에서 북한의 선전선동에 선동되는, 동원되는 아이들 모습을 저는 봤어요. 물론 저기 이제 엄마분들도 나왔기 때문에 그와 약간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의 입장을 아이들의 어떤 글이나 입을 통해서 얘기했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고요. 저것이 공동주체이기 때문에 저는 선회하고 싶습니다. 정치 않은 엄마들과 민주당이 같이 공동주체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책임이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봐야 되겠는데 안 그러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사실은 그들한테 주어진 정보 양이나 정부 기준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엄마들로부터 들었던 정보이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제공한 정보 아니면 저렇게 편향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툰베리 같은 세계적인 기후환경운동가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보편성이 있는 거예요.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처하자 이런 보편적인 얘기는 그 누가 이건 정파적으로 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분명히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어요. 이것은 해석의 영역이거든요. 대통령은 외교라는 고차방정식 하에서 이거 의사 표현을 안 한 것뿐이지 오염수 방류에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역대 대통령들 똑같아요. 역대 정부는 그러면 찬성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TF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방류하면 어쩔 수 없다고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모 장관도 나와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들 찬성한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국가라는 것은 환경운동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을 삼가하고 대처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입했길래 저런 말이 나오는지가 문제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핵발전이라고 합니다. 원자력발전은 핵발전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멈춰야 된다. 이거 국가폭력이다. 글쎄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이게 과연 보편성이 있는 것일까요? 저는 상당히 아쉽고 놀랍습니다. 알겠습니다. 보편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어린이들이 참여한다 이런 것은 오염수에 대해서 모든 세대가 거기에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하려는 취지는 예의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 나오는 저 발언과 발언 내용과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편성으로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먼저 윤석열 정부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한 적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찬성한다고 발언을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방조하거나 동의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제 간담회는 어린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양육자 이렇게 간담회였거든요.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하는 그런 모든 계층의 목소리들을 담으려는 그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비난한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국민의힘 여당에서 책임감 있게 답변을 해야 될 문제이지 어린이들이 발언하는 것과 어린이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린이에 대한 폄하 발언일 수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지금 툰베리 얘기를 좀 하셨지만 옛날에 캐나다 출신 활동가 중에 세 번 수집기라고 있어요. 12살 나이로 92년도에 지구정상회의에 참석해서 환경보호를 역설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적다면서 활동가로 활동할 수 없다라는 그 전제 자체도 잘못된 시각이다. 그리고 지금의 본질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국민들이 85%가 반대하고 있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과학적인 객관형 검증이 100% 되어 있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정부 여당은 해야 될 것이다. 김 전 대변인, 다르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그 행동을 초등학교 형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굳이 국민의힘 당 행사에, 국민의힘이래, 민주당 당 행사에 와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그 발언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오염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어 사용이라든지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당에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발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적어주거나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 어린이들이 아마도 어린이가 직접 적으면서 본인을 양육하는 부모님과 같이 상인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린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얘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뭔가를 극대화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극대화하는 콘텐츠 자체가 대중정당 입장에서는 안 맞다는 거죠. 환경운동가라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딜레마가를 문재인 정부가 인정했던 거거든요.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를 갖다가 국민께 오염수를 방류를 저지할 수 있겠냐라고 물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일본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사회가 일본 그럼 당신들 마음대로 방류하지 말고 IAEA에 검증받고 그다음에 WHO의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그 정도 수치에서 방류해라라고 제한 조치가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한국도 참여한 거고. 그러니까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거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려다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서 정치를 펴놓은 것이지 순수하게 그냥 100% 방류 안 하면 다 좋죠. 방류를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거기서 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 입을 통해서 민주당이 진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그런 콘텐츠를 똑같은 내용을 아이들 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들이 아이들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그런데 이제 오염수 방류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민주당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어린이들과의 전세대로 아우르는 어린이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뭐라고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어제 토론을 했고요. 간담회를 했고. 또 어린이들과 같이 하는 퍼포먼스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것은 대단히 우리 미래 세대에서 안전하다고 하면서 주변국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인 해양 투기 방식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명백히 반대하는 입장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저도 거리에서 서명운동을 하다 보면 국민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왜 이렇게 자꾸 서명운동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시는 국민들도 계세요.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찬성하지는 않는다고 하시거든요.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것이고 미래 세대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의 정부 여당과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은 그런 우려들을 담아가지고 지렛대를 삼아서 일본을 설득해서 방류를 보류하고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조치들 한일 공동검증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CG는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저희가 자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광우병 때 유모차 나온 것까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조금 더 한번 고민해보시고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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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